아니, 형님. 나는 주방 봐. 주방 봐. 난 미국에서 본 것 같아. 미국에 왜 이런 슈퍼 있잖아요. 어, 맞아. 아니, 이 정도면 전문 셰프가 봐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야. 와, 황호박. 이건 거의 진짜 전문 업소 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네. 아무것도 쓰지 마. 웬만하면. 와, 여기 또 뭐야? 밥은 형님, 이거 대공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밥은 어떡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정말. 아, 참나. 형님, 이거 뭐야 이게? 반납이 있고요, 형님. 반납? 어? 어? 잠깐만, 여기 또 차 있네. 아, 여기 또 버스 또 있네. 여기야. 아, 뭐 어떻게 이런 데는 또 다 찾았어. 버스도 있고. 야, 이거 이거 뭐라고. 이거 포스기라고. 이거 이거 또 또 배워야 되네, 이거. 근데 이렇게 크다는 거는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 아니야? 여기 이 정도 사이즈의 가게라면. 그니까 일종의 어떤 큰 휴게소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여기. 안녕하세요. 동갑케 마지 못해줘서 미안하다. 맞구나. 우리 지금까지 정신 없었거든? 지금 전쟁이었어. 진짜. 반바탕이 지금. 진짜 코너가 있네. 되게 작지? 저기 이거. 되게 작지? 되게 작지? 아, 여기서 여기까지만? 작지?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리 와봐. 일단 짐을 니네는 방을 지금 못 풀어. 그러니까 방을 못 보니까. 방을 못 풀어요? 방을 못 보니까. 아, 짐은 진짜 아프네. 안쪽에 무슨 방이 있어. 거기다 대충 짐을 싸놓고 다시 나와. 알았지? 저 안쪽에 쭉 들어가 봐. 방을 못 풀어. 아니, 형님. 이게 작게 하는 거야. 아니, 형님. 진짜 속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 작게. 작게 작게 하는 거지, 우리. 사이즈. 어? 사업이 커지셨네요. 아, 예. 우빈이, 네가 워낙 사이즈가 크잖아. 아니, 형님. 작게 했어. 소규모지, 이 정도면. 아니. 구멍가게지. 구멍가게야, 작게 작게. 야, 정육 어떻게 할 거야? 야, 정육 어떻게 할 거야? 광수야. 이거, 이거 형. 잠깐 문 닫아야 되는데. 아니. 정육 어떻게 할 거냐. 정육이 왜 있어. 나 지금까지 정육 배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돼. 다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야. 일단 일로 와. 아니, 잠깐만. 지금 일할 복장으로 다 갈아... 아니, 이거 지금 뭐지? 아니, 이거 지금 뭐지? 했던 거 아니에요, 형님? 이렇게, 오케이. 아니, 오랜만에 텔레비 나온다고 지금. 아니, 또. 지금 그러고 싶은데. 근데 또 텔레비가 뭐냐. 텔레비. 야, 네 선도 많이 나오더라. 아니, 이거 잘못된 거 같아. 아, 잘못된 거 같아. 옷들 갖다 놓고 바로 나와. 시간이 없어. 참. 아니, 이렇게 시작이야? 그나왕 이런 거 안 물어봐. 아니, 참. 12月4日, 매주日晚间11點. 偶然成为社長.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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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맨.